아빠 뭐해? 어? 그게 뭐야? 여보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뭐야 지금 나몰래 뭘 주문을 했어? 그게 뭐야? 아우 난 너무 좋아 진짜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오늘은 아침부터 이렇게 안개가 엄청 많이 꼈다 대박입니다 바로 문 앞까지 안개가 차 있던데? 맞아 맞아 우리 방문 앞까지 그냥 안개가 그냥 어쩌면 우리 집안에도 안개가 있을지도 몰라 안개가 많이 껴있는 박이요의 도로입니다 danger danger 와 공포영화 찍었어 맞아 캠프 존하이래 여기가 우리가 그때 스타벅스 커피숍 갔던 데 갔거든? 맞아 어 또 차로 드라이브 하다보니까 또 여기까지 왔네 어머니 어머니 여기 엄청 철저해 우와 여기 캠프 존하이라는 곳이 정확히 어떤 장소인지 나는 되게 궁금하거든? 엄청나게 큰 소나무 공원 같아 그 안에 카페며 식당이며 분위기 좋게 이렇게 되게 조성을 잘 해놓은 것 같아 어 나는 너무 좋아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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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상이야 어머 멋있는 거 아니야? 구독자분들이 우리에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걸 알게 됐지만 여기를 알게 됐지만 나는 아직도 여기가 필리핀인가? 내가 생각이 들 정도로 새로워 진짜 새로운 곳이고 되게 어메이징한 것 같아요 우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우와 저기다 잠깐만 창문 열어야겠다 우와 천천히 좀 가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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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여기는 무슨 콘도지? 호텔인가? 우와 여기는 무슨 콘도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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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카페 앞에 왔는데 우와 진짜 왜 이렇게 멋있지? 오늘 안개가 껴가지고 더 멋있나봐 오늘 안개가 껴가지고 더 멋있어 진짜 멋있어 멋있는데 추워 나도 추워 죽겠어 그렇지 지금? 너무 추워요 어제 날씨 좋았잖아 와 진짜 춥다 추워 정말 그래도 이런게 박유 아니겠어? 난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해 주셨던 사가다 그래서 내가 지도로 이렇게 봤는데 박유호처럼 막 발전하고 막 집들이 많고 그런 지역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더욱더 가보고 싶어 사가다도 한번 가보자 우리는 가봐야돼 아빠 뭐해? 뭐 그게 뭐야? 여보 그게 뭐야? 뭐야 지금 나몰래 뭘 주문을 했어 이게 뭐야? 이게 그 뭔 사우디아람에서 온 거다 어? 무슨 무슨? 우리 구독자분이잖아 오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 어머 필리핀은 오 수월부터 성탄절을 준비한다고 오 우리한테 미리 성탄선물을 보내주신다고 이렇게 아 진짜? 웬일이야 우리 올림꺼와 링꺼를 엄청 신경써서 특별한 걸 보내주신다고 하셨거든 아 진짜로? 아 여보는 그럼 여보한테 연락을 하신 거네? 그치 그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놀래주려고 했지 아 대박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 진짜 엄청 커서 마이크 땡큐 쏘머치 땡큐 앙큐 앙큐 뜯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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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이다 진짜 아니 박스가 정말 너무 큰데? 나 진짜 커 나 진짜 지금 정말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 정말 깜짝 놀랐어 지금 우와 나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나 너무 감동이야 그리고 너무 즐거워 지금 진짜 감동입니다 진짜 우리 애들이 한번 오픈식 해볼까? 네 잠깐만 우와 여기 당뇨 어떡해 당뇨 나 진짜 너무 추웠었거든 보들보들해 우와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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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내가 당뇨 두 개를 샀는데 너무 추운 거야 맞아 맞아 그치 그래서 안되겠다 이불 한번 더 사야겠다 근데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두두두두두두 와 어머 어떡해 아니 마이크가 내가 맨날 모자 쓰고 다니니까 어 지금 아 뭐야 이게 이거는 이게 뭐 있어요 에코백인데 이 안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오 까는 재미가 솔솔 우와 지갑 같은데 여권 지갑 같아 너무 예쁘다 아 어떡해 너무 고맙다 제다 사우디아라비아 도시이름이야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다 이것도 다 제다야 제다 이거 엄청 많아 구독자분이 이렇게 우리 선물을 챙겨주시면 진짜 감사함이 진짜 한우를 뚫는다니까 나도 나도 뭐 대박 너무 이쁜거 아니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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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예뻐요. 진짜. 지금 원스밤이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와, 네 돈이다! 우리 돈을 정말 처음 보거든? 우리 다나고 저번에 보자. 와, 여분 뭐지? 이게 뭐야? 아빠 코비, 아빠 얼굴만 해! 아빠가 커피를 좋아하잖아. 우리 영상을 정말... 진짜, 꿰뚫고 계신 분이야. 여기에 하나 더 있어. 뭐야? 너무 고마운데? 너무 고마운데?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더 신기한 게 한 개가 더 있다는 거. 또 있어? 잠깐, 옷들이야? 진짜 예쁘다. 이 점퍼를 탐내는 두 명이 여기 있습니다. 저거, 저거 해보자. 이게 뭐야? 박스 앤 바디 워크. 화장품 같은 건가 봐. 박스 앤! 내 거야, 핀츠야! 리클로스야! 삼촌 이모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제일 필요한 펜! 오! 진짜! 오! 아, 목걸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오! 너무 예쁜데? 너무 좋아! 아, 감사합니다! 내 거 여기 다 넣고 있어. 다 넣고 있어. 우와, 립밤! 아, 이거 봐! 오케이! 고마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디 워시하고 바디 크림! 오! 그 다음은... 카쇼! 우리 주헌이가 이 언박싱을 해둔 게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오, 이거! 이거 뭐야? 우와! 오, 너무 예쁘다! 오, 너무 예쁘다! 오, 너무 예쁘다! 오, 아빠 이거 너무 귀여워! 오, 이거 예쁘다! 나한테 딱 싸워가잖아! 내꺼 나한테... 지금 우리 미니 팔만 집어넣고 딱 맞대. 오! 신기해! 우와! 귀엽다, 이거! 너무 예쁘다! 잘 쓸게요! 그리고 이번은... 내꺼! 우와! 올리버! 진짜 예쁘다! 짜잔!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다음은 또 뭐야? 아, 진짜 많아! 우와, 뭐야? 오, 초콜릿이다! 오, 대박! 오, 대박! 짠! 우와! 진짜 맛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다! 우와! 뭐가 들어있거든? 진짜 맛있어! 뭐가 들어있지? 뭐지? 뭐가 들어있지? 대추! 대추? 사우디아라비아 대추가 엄청 더 유명하다고 우리한테 보여준다고 했거든! 맞죠? 진짜 맛있다! 방금 봤는데, 사우디 전통 음식인 것 같아요. 우와! 맛있겠다! 이건 또 뭐야? 우와! 이거 다 대추로 만든 음식인가 봐! 어머! 짠! 나는 먹을 게 제일 좋잖아! 나는 너무 신기한 게 대추가 한국에 있잖아! 대추로 전통 차도 만들고 근데 대추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음식을 보니까 익숙한 느낌이야! 우리 대추는 엄청 익숙하잖아! 오! 너무 신기하다! 사우디가 대추가 유명하다는 것도 나는 지금 처음 알았어요! 나도! 자! 또 다음! 제왕 스마일이다! 우와! 이건 또 뭐야! 제왕 스마일이다! 금바일한테! 금바일한테! 금바일이 또 있어요! 사우디 라면! 반식 카톡이라고 써있어! 어? 어? 우와! 뭐지? 뭐지? 사우디가 반식 카톡이 있나 봐! 아니면은 사우디에서 파는 스트레칭 라면이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 좀! 우와! 엄청 큰데? 오! 우와! 대박! 다음은! 우와! 초콜릿! 우와! 아! 초콜릿! 초콜릿! 야! 안돼! 우리 살찌겠는데? 우와! 이거 묵떡! 묵떡! 우와! 대박이다! 두께이! 진짜 맛있어! 저도 먹고 싶어! 진짜 맛있어 보인다! 딱! 두두두두두! 아니! 한 단어씩 드셔보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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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추과자! 대추쿠키! 오빠는 드셔보세요! 엄마야! 여기요! 부드러워 죽겠다! 아! 부드러워! 와! 이거 늦는 순간이 그냥 사라라로 느는데? 음! 무슨 맛있네! 이거 다 먹으면 우리 어떻게 먹고 싶어서? 싸우기 가야지! 또 다음! 이거는! 초코볼! 이거는! 초코볼! 야! 우리 한동안 초콜릿 걱정은 없겠다! 오! 초콜릿 화장실! 언박싱! 완료! 진짜 이거 언박싱만 하는데도 20분이 넘었거든? 그만큼 엄청 많았어! 나는 이게 선물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보면서 마이크랑 렌즈님이 뭐 닌을 생각하면서 올리버 생각하면서 나랑 여부랑 생각하면서 하나하나씩 물건들을 뭘 살까 고민을 하면서 다루셨을 거 아니야! 그렇지! 사실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너무 아까 확 마음에 감동이 확 몰려오더라고 맞아! 그래서 눈물이 났어! 맞아! 나한테는 메시지로 말을 했었거든 나는 그걸 알면서도 이걸 받았는데도 웃기는 감정이 너무 올라오더라고 근데 딱 물건을 하나하나 보는데 다 우리를 다 생각하고 엄청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우리를 보내주는 선물 특성이야 너무 고마워! 그래서 정말 감동입니다! 그렇지! 너무 감동이에요! 혜연이 또 감동받았지? 선물 이렇게 너무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희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이클 삼촌 레지모 Thank you so much!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거 나 줘요! 이거 볼래요!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이거만 볼래! 아 이거만 볼래요! 아 이거만 볼래요! 진짜 예쁘다! 완전 예뻐! 오 예쁘다! 어머 너무 잘 어울려! 완전 엄마꺼니! 너무 예뻐요! 잘 어울리는 게 이여! 짜잔! 짜잔! 어우 잘 어울리나! Dear Family of Michael, Thank you so much you're on survey!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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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